105번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의 설치 요건에서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최소 몇 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해야 하는가? 2단 이상 들어가야 되겠죠 기준이 뭐냐면 안전난간에서는 일단 90cm 이상이 되면 상부 난간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운데에 중간 난간대가 있겠죠 그런데 120cm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중간에 하나가 들어가서 일단 60cm 균등하게 설치합니다 그런데 120cm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만 설치하면 60cm보다 커지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로 60cm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60cm가 넘어갈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의 개수를 더 늘려서 균등하게 그렇게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120cm 이상 지점에 했기 때문에 중간 난간대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60cm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2단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90cm 이상일 때 상부 난간대고 난간과 난간 사이 중간 난간대는 60cm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갈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 자체를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균등하게 설치하는 거고요 106번 건설 현장에 설치하는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다리식 통로가 나오면 절대 가설 통로를 빼시면 안 되죠 같이 묶여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가설 통로는 30도 이제는 안기법 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수직갱의 두 가지 숫자 비계다리의 두 가지 숫자 전부 계단 참에 관련된 사항이죠 그리고 기울기는 30도를 넘어가면 안 되죠 30도 이내로 해야 되고 또 15도를 넘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숫자는 없지만 견고한 구조로 하고 안전난간 설치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게 가설 통로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15m 이상이면 10m 이내, 8m 이상이면 7m 이내의 비계다리에는 계단 참을 설치한다 그러면 사다리식 통로로 가게 되면 여기는 가설 통로고요 먼저 10m 이상일 때 5m 이내마다 계단 참부터 먼저 정리하시라 그랬죠 빠뜨리면 안 되니까 그런 다음에 62분의 1씩 줄여도 갑니다 15 그리고 더해서 90 또 이렇게 더하면 75 여기는 각도, 여기는 cm, 여기는 m 이러면 되죠 10m 이상일 때 5m 이내마다 계단 참 걸쳐는 상단으로부터 60cm 이상 위로 올라가야 되고 여장 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 폭은 30cm 벽과 띄워야 되는 거리가 15cm를 띄우고요 90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길이가 7m 이상일 때 바닥에서 2.5m까지는 그대로 두고 2.5m 이상 해당되는 부분은 등받이 우를 설치한다 하는 거 그 다음 75도는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75도 이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제도 중요하지만 항상 가설 통로와 사다리식 통로는 필기뿐만이 아니라 실기 필다평에도 반드시 나와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 간격을 유지하라 만든 내용이겠죠 지금 사다리식 통로니까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하는 건 당연하죠 이런 건 우리가 숫자가 아니라서 공부는 안 했지만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다리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되고요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가 아니라 5m 이내 계단참 설치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5m 이내 계단참에 가는 게 잘 나옵니다 가설 통로도 마찬가지죠 수직경은 15m 이상일 때 10m 이내 비계다리는 8m 이상일 때 7m 이내 이런 부분들을 바꿔서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잘 출제가 되니까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시고 다음 문제를 풀어야 이 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 문제를 맞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107번 불도지를 이용한 작업 중에서 안전조치 사항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작업 종료와 동시에 3날을 지면에서 띄우고 띄우면 안 되죠 지면에 최대한 내려놔야 되죠 이건 차량의 하역 운반 기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차량의 건설 기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래로 내려야 됩니다 제동장치를 건다 1번이 잘못된 거고요 모든 조종관은 엔진 시동 전에 중립 위치에 놓는다 맞는 내용이죠 장비의 승차 및 하차 시 뛰어내리거나 오르지 말고 안전하게 잡고 오르내린다 당연한 얘기죠 야간 작업 시는 자주 장비에서 내려와 장비 주위를 살피며 점검한다 그렇죠 야간에는 지면을 조명 때문에 잘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면의 특이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일어나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확인하는 게 안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것이죠 답은 1번입니다 108번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상 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 사업 계획상의 총공사 금액 중 얼마를 대상액으로 하는가 대상액의 비율을 곱하고 기초액을 대가 안전관리비를 개상하는 게 원칙인데 사업장 규모나 업체에 따라서 이 대상액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총공사 금액은 무조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총공사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잡아서 한다 그랬습니다 답은 3번이 되죠 이 70%가 또 중요한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시틸렌 용접장치에서 아시틸렌 용기 아시틸렌 가스를 넣는 용기는 쿠리 동이죠 동합금이 70% 이상 되는 건 사용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폭발성 물질인 아시틸라이드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그럼 폭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70%가 나왔죠 또 정전기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가습은요 60 내지 최소한 70% 이상 가습을 하면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다 하는 데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